44세,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죠. 퇴직금 6천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모으고 모아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연수익률 한 6% 정도로 하게 된다면 IRP 퇴직금이 6천만 원에 있잖아요. 순식간에 자산들의 운용 규모들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10억이 돈이냐, 100억이 돈이냐 같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사실 비교만 안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작은 부자 되기라는 특강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실 오신 분들, 이미 부자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작은 부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부자 계급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어머님을 여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31년 됐으니까요. 1993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유학의 꿈을 접고 이제 가장이 됐는데요. 그때 큰 여동생이 대학교 1학년, 둘째 여동생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집에 가장이 되고 난 다음 지난달에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31년 동안 어머님한테 이제 봉양을 했죠. 그게 흑수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제일 고생했고요. 결혼한 지 올해 만 24년 지나서 25년 차인데 내내 용돈도 보내고 또 병구안도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참 어려웠고요. 특히 여동생들 보면 마음이 아픈 게 어머님이 너무 오랫동안 편찮으셨기 때문에 내내 그 귀한 시간들을 갖다가 정말 꽃다운 청춘을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흑수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흑수저로 살다가 제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금수저로서의 삶을 좀 물려주고 싶다라는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았고요. 열심히 삼은 결과 지금은 저는 우리의 애들은 금수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 아들들이 저희들 부부를 보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정해져 있어요. 엄마 아빠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진짜 그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흑수저니까. 죽자고 열심히 살고 어떻게 보면 몸을 갈아갈아 살던 사람들이니까 뭐든 아끼는 게 체질화가 돼 있는데 애들은 지들이 철들고 보니까 벌써 서울에 집에 있었고 또 대학 가고 보니까 아빠가 유학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흑수저였고요. 그리고 아들들은 동수저, 금수저, 은수저 다 뛰어넘어서 금수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속받고 10년에 한 번씩 애들한테 상속해 주고요. 그리고 법인도 갖고 있고요. 저는 법인이 와이프 하나 저 하나 두 개 갖고 있네요. 그렇게 된 집들이 많습니다. 동수저가 우리나라에서 상위 한 40% 정도가 동수저 드라인입니다. 이 동수저들은요. 부모님한테 대학 졸업 후, 결혼 후에 어떤 부양 의무를 지지 않고 쿨한 사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나가. 너 이제 재밌게 살아. 그리고 결혼하니 축하해. 그런데 부주는 엄마, 아빠한테 온 거 다 내 거야. 이러는 집들 있잖아요. 대신에 서로 쿨한 사이. 이게 동수저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기준으로 해서 상위 한 40% 정도 커트라인을 넘어서시는 분들이고요. 은수저가 제일 문제죠. 사실 저는 은수저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수저는요. 웬만한 갈등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을 돈으로 주고서 쓰면 돼요.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수저는 뭐냐 하면 대학 졸업이나 결혼을 전후에서 부모님이 주거비라든가 이런 거 일부라도 지원해 준 집이죠. 요새 결혼할 때 2억까지 증여를 할 수 있다. 2억 5천까지 증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은수저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수저는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거기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은수저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냐면요. 고부 갈등이 여기가 제일 심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해왔니? 우리는 이거 해줬다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완전 원단 흡수저여서요. 부모님 복량 관련돼서 갈등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잘 지낸 편에 속하고요. 그런데 이제 은수저 정도가 됐을 때부터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러죠. 여기 이제 은수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소득 수준 기준으로 해서 상위 20% 이상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럼 돈이 어느 정도가 돼야 그 정도가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좀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2021년 통계인데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왜 2021년이 제일 정확하냐면요. 22년에 대폭락했거든요. 자산시장이 대폭락했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다 회복이 안 됐죠. 그래서 아직도 자산 기준으로 해서 영사삼 최고치는 2021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올해 회복이겠죠. 아마 올해 2024년 통계가 2021년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통계가 될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 0.1%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2021년, 22년 이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70억, 80억 정도 하죠. 저는 21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 기준으로 해서 77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상위 0.1% 커트라인이고요. 0.5가 38억 8천, 그렇게 안 높죠.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상위 0.5%가 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0.1%부터 0.01% 분들이 원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밑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 상위 커트라인 1%가 29억. 그래서 저 정도가 되면 금수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제가 고객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맨날 질문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박사님, 거빈인을 만들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여기 사이, 5%에서 1% 사이 분들이 질문을 주시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다가 자연히 답을 알아요. 안 만들어도 되는구나. 조금 절세 계좌로 피해가고 좀 버티면 되겠구나. 그러다가 1%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도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쿨하게 그래, 매월 한 20만 원씩 내고 또 사무실도 얻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은 서울에 안 얻고 외곽으로 나가시는 게 절세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벌써. 그런 식으로 사무실을 얻어 나가면서부터 법인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1%가 드라인에서 생기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은수저분들, 9억. 딱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삶의 여유도 생기고요. 뭔가 주변한테 조금 풀 수도 있고요. 부주도 좀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 결혼하고 시집장가 갈 때 돈이라도 좀 줄 수 있는 집들입니다. 대신에 자기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높으시니까 갈등도, 자녀와의 갈등도 꽤 심해지는 시기가 은수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순자산 커트라인들이었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통계는 잊으십시오. 왜? 저때부터 폭로하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3월달 기준으로 작성이 아마 됐을까요. 그래서 23년에는 저보다 훨씬 더 줄어보고 올해는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2021년이 가장 적절한 통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잠깐 더 넘어가서. 그래서 저는 아까 흙수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 노인분들이, 저희 어머님은 7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요. 요즘 점점 더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수저들의 고통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어머님, 아버님이 오래 사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복량의 기간이 끝도 없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저는 맨날 하는 이야기가 흙수저들은 40전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왜? 40 넘어가면 부모님이 70이 넘으니까. 70이 넘는 순간부터 카운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시는 분들도 7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건강평가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면이 많은데 이 그림을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2022년 통계, 이게 어디서 나온 통계냐면 바로 글로벌 웰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북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크레딧 스위스, 이제 없어졌죠. 이제 UBS에 합병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PB의 시장을 잡고 있는 은행조차 망합니다. 그게 세상의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발표한 보고서인데 사람들의 평균적인 웰스, 평균적인 순자산입니다. 얼마일까요? 68만 불. 한 9억 되겠죠. 상당히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이 9억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는 아까 상위 10% 커트라인이 9억인데 여기는 평균이 9억이니까 엄청 부자인 거죠. 그래서 스위스, 미국, 홍콩 이런 순서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보물섬들입니다. 보물섬이 뭐냐 하면 조세 회피죠. 쉽게 해서 전 세계 부자들이 상속용으로 국적을 하나씩 취득한. 제 주변에도 모나코 국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거기 가겠습니까? 네, 거기가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절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빠져야 되는 나라들이 몇 나라 보입니다.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그렇죠? 여기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몇 나라,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이 보이죠? 이런 나라들이 전형적인 조세 회피 차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디언 값입니다. 미디언이 뭐냐? 중위 값, 50%.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세웠을 때 50등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중에서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딱 보면 한국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죠. 얼마냐? 많이, 1억, 1억 2천만 원 정도, 그렇죠? 9만 분. 1억 2천만 원 정도가 한국 사람들의 중위 소득입니다. 아니, 중위 자산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벨기에 3억 정도 들고 있고요. 중위입니다. 가운데 중위죠. 오스트랄리아가 잘 살아서 여기가 연금부자가 많습니다. 연금부자가 많아서 오스트랄리아도 한 3억. 그리고 홍콩 사람들이 20만 불 정도 있으니까 2억 5천, 3억 가까이 사이. 그다음 뉴질랜드, 덴마크 순서. 다 이제 어디 나라들이냐 하면 유럽 나라들이. 그러니까 유럽이 옛날보다 못했다 그러지만 순자산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잘 사는 나라들이 많죠. 그렇게 쭉 내려가고요. 미국이 이제 10만 불. 못 살죠. 우리보다 1,000불 차이 밖에 없어요. 이게 또 환율을 감안해야 되니까. 자태 2022년에는 환율이 올라서 우리가 저평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위인,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 사이에서 50등 자산으로만 놓고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누가 잘 사냐면 대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 못 사는 것 같은데 자산 통계가 나와서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만 여행 가신 분들은 다 느끼잖아요. 대만이 우리보다 잘 산다, 소득이 많다, 자산이 많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참고로 한국이랑 일본, 싱가포르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1억 정도가 우리나라 성인 기준입니다. 성인, 가구 말고요. 아까는 가구였고요. 이거는 1인. 1인 기준으로 해서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괜찮은 겁니다. 1등부터 100등 사이에서 50등. 그런데 우리가 눈이 너무너무 뜨죠. 우리 자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고 뭔가 상속할 때 해주고 싶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너무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테크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 자금부자되는 방법 하면서 25세 직장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투자기간이 40년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65세에 연태할 테니까요. 국민연금 수령이 65세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굉장히 길기 때문에 8% 운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수익률 8%라면 매년 300만 원 정도만 전축하면 돼요. 너무 적어요. 이러면 얼마가 되냐면 10억이 돼요. 우리 아까 상위 10% 끝라인이 얼마였죠? 9억이었죠. 그러니까 인플렛 때문에 저기 올라가겠지만 사실 투자의 기간이 길 때 한 0,8% 정도로 40년을 운용하면서 매년 한 300만 원 정도만 적립 투자를 해도 저게 충분히 달성 가능한 거죠. 반대로 2% 운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예금. 매년 1,600만 원을 저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녀들을 비롯한 젊은 분들 투자를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건 좋은데 돈을 빌려 산다거나 개별 종목에 올인하지 말고 그냥 이런 7, 8% 목표로 하다 보면 저게 돈이 쌓이고 또 돈이 쌓이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월 30만 원씩 저축하던 걸 40만 원으로 저축하면 되는 거지. 너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큼 이익을, 이 점이 있습니다. 이제 33살 합산 월급 400을 벌고 있는 34세 부부 이제 보나마나 남편은 풀타임인데 여성분은 자녀 양육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집입니다. 이런 집들 보면 가처분 소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 7% 수익으로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돈을 모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65세까지 아까보다 시간이 짧아졌죠. 30년 정도로 짧아져 있는데 7%를 운영하게 될 때 아까는 300만 원이었는데 이제 800만 원 이게 크죠. 대신에 2% 운영하면 2천만 원을 저축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월 400 벌은 지금 무슨 수로 2천 원을 저축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800 정도야 월 60에서 70 정도 저축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44세,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죠. 얘 이제 44세인데 외벌이네요. 350만 원을 벌고 있는 또 쌍둥이 아파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고 특히 시드머니도 없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직시 받았던 IRP 퇴직금이죠. 퇴직금 6천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모으고 모아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깨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연수익률을 6% 정도로 눈을 낮춰서 운용을 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20년 모아보자. 이제 이렇게 운용을 할 때 연수익률 한 6% 정도로 하게 된다면 IRP 퇴직금이 6천만 원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연금저축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관. 죄송합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박사님 비관세 되지 않아요? 수익이 난 거가 있어요. 비관세도 의미가 있지 않아요. 수익이 나지 않는데 비관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리게 되는 게 이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6%로 운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순식간에 자산들의 운용 규모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납입을 한다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용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0억이 돈이냐 100억이 돈이냐 같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비교만 안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자산배분의 기초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많은 상담을 하시는데 이 종목이랑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박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그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런 차트들이 나오는 거죠. A 투자와 B 투자가 가격만 좀 차이가 있지 움직이는 방향이 똑같죠. 저렇게 되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의 효과라는 건 제로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거 뭐 나눠가지고 투자한다고 고생만 했지 품만 많이 늘었지 저게 아무 의미가 없는 투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차트가 이겁니다. 바로 코덱스 바이오. 이게 뭐냐면 코덱스라는 게 삼성 자산 운영에서 출시하는 ETF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그러면 삼성 자산 운영. 타이거 그러면 미래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 그러면 한투 운영. 요새는 라이즈 이런 거 나왔죠. 이거는 KB 운영.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의사들 둘이 삼성이랑 타이거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회사 이름이라도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대부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코덱스 바이오랑 코덱스 반도체의 주가 차트인데요. 한국이 이렇습니다. 바이오. 딴 나라는 바이오가 안정적이라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원상복귀. 그리고 여태까지만 해도 바이오랑 반도체의 주가가 반대로 좀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때부터 슬슬 같이 가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바이오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둘 다 망했다 말고 망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십몇 년을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800에서 시작을 했는데 1600 갔다가 지금 다시 연 수익률은 6%, 7%? 나쁘진 않은 수익인데 마음 고생한 것 치고 과연 이게 괜찮은 수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 바로 뭐다?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를 여러 개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의 바이오랑 반도체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애를 해야 돼요. 투자 C랑 D를 합쳐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반대로 간다. 저 반대로 가면서 50대 50으로 투자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선이 나의 성과가 돼요. 그래서 위험은 다 제거되고 수익만 남는. 너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런 자산이 잘 많지는 않은데 몇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이게 파란 선은 코덱스 200. 한국을 대표하는 200대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지수가 코덱스 200. 그리고 파란 선이 뭐냐면 미국 국채.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상품입니다. 이 둘을 나눠서 투자를 하면 어때요? 자, 2000년대 초반에 주식시장 폭락할 때는 얘가 좋아하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얘가 좋고.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파란 선. 미국 국채가 돈을 벌어주고. 그 뒤로 다시 또 주가가 오를 때는 왔다 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저걸 5대5로 투자를 하면서 섞어서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투자라는 게 어느 한쪽의 베팅에서 성공을 거두면 너무너무 좋지만 자산이 좀 쌓이고 또 이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돈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씩 낮추면 이렇게 좋은 투자의 방법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추천하는 우리들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 이런 걸 저희들이 많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이 표가 여러분들 오늘 강의 오셔서 얻어 가시는 그 표가 되겠습니다.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괜찮습니다.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져가셔서 공유하셔도 참 좋은 표다. 여기서 중요한 자산은 뭐냐? 빨간 선이다. 빨간 선,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좋은 짝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궁합은 빨간 숫자입니다. 그래서 잘 찍으셨으리라고 믿고요.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코스피를 하나 들고 있다. 내가 한국 주식을 들고 있다 하면 이 한국 사람이 가장 들고 있었을 때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뭘까? 나왔죠? 환율. 환율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표시 SOFR. 미국 달러 표시 외화 예금. 제발 좀 사라고 제가. 그렇게 강국하게 요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SOFR을 사러 가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미국 국채. 우리 아까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기억나세요? 이게 상관계수가 거의 마이너스 0.6이죠. 너무 좋잖아요. 0.7만큼만 아니어도 0.6도 너무너무 좋죠. 이만큼 좋고 얘는 더군다나 2년을 주잖아요.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 자리를 주지 마. 외화 예금도 이 자리를 주지 마. 외화 예금보다 그래도 국채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더 좋으니까. 리스크가 있어서 수익이 더 좋습니다. 이건 더 좋고요. 그 다음 밑에 제가 좋아하는 하일드 펀드. 미국 회사채 투기 등급 채권. 한국에 상상돼 있습니다. 미국에는 HYG. 이거가 0.34. 너무 좋죠. 그리고 또 내려가니까 골드. 와 나왔어요. 0.-0.16. 이런 거를 사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자산이 있고 반대로 미국 주식은 별로죠. 아무래도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큽니다. 자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가정해보자 라는 거.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랑 주식은 플러스죠. 플러스 0.41. 별로 좋은 짝이 아니죠. 내려가다 보니까 좋은 짝이 나옵니다. 외환시장. 그리고 더 내려갔더니 미국 주식. 너무 좋죠. 미국 주식. 그리고 더 내려갔더니 우와 미국의 회사채. 이렇게 좋은 짝들이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주식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골드도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0에 가까우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한국 아파트.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우리나라 원화 예금.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미국 국채 가다가. 여기 보이세요? 마이너스 0.36. 뭐예요? 골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다면 골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정말 정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표를 염두에 두고서 마이너스 짝들끼리 내가 미국 주식 나스닥 100이든 S&P 500이든 너무 미국 주식이 좋아 보여. 그렇게 생각하면 금도 좀 사야 돼요. 또 한국 아파트를 내가 집이 전체 자산에서 집의 비중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되고 이게 리스크가 10년에 한 번씩은 폭락하잖아요. 집값이라는 게. 2013, 14년 하우스포 사태. 2022년에 있었던 이번에 주권 부동산 폭락.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97년의 외환위기. 그 이전에 돌아가면 또 1991년에 있었던 1기 신도시 완공 이후에 그 힘들었던 폭락 장세 같은 것들이 다 10년에 한 번 정도 평균 10년에 한 번 정도 부동산 입장이 폭락한단 말이에요. 그때 뭘 들고 있으면 나의 자산을 지켜주는가. 금이랑 미국 달러 같은 것들을 들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 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답이다가 아니라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깨먹었을 때 2022년이 대표적이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가 20%, 30% 빠진 단지가 속출했잖아요. 아직도 회복 못한 단지도 있지만 그때 폭락한 단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만약 금을 들고 있었다면 환율 1,450원까지 올라가면서 금값이 원화로 계산된 금값이 폭등하고 있었죠. 그거 금이라도 좀 팔아가지고 한국 부동산 한 채 더 사든가 갈아타기를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를 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차트가 아닌가. 그런데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박사님은 있는데 현금이 필요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이 현금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자산배분에서의 두 번째 원칙인 리밸런싱인데요. 이게 이제 샤넌의 도깨비라는 겁니다. 샤넌스 대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 별거 아닙니다. 자산을 5대5로 갖고 있는데 5대5 중에 저는 달러 현금이 좋아요. 소플 기억나시죠? 그런데 소플 못하면 코플이라도 하시라. 코플이 뭐다? 한국어나 예금 ETF. 아무도 아니에요. 그걸 현금을 좀 들고 있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5대5로 유지하려라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느 날 2020년 제가 갑자기 대박이 났잖아요. 우리가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1,400이 3천 갔어요. 진짜입니다. 1,400이 3천 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할 때 우리가 만약 주식을 들고 있었던 거에서 따블이 났어요. 따블이 난 걸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종합주가 지수 오늘 2,500이니까 꽝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다? 내가 현금을 천만 원 들고 있고 주식을 천만 원 들고 있었는 게 3천이 됐으니까 500만 원 팔아서 5대5니까 500만 원을 현금으로 다시 은행 예금을 갖고 있었다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장이 폭락할 때 물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선이 주식인데 스타크죠? 주식인데 한 번 크게 상승했다가 오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 번 크게 상승할 때 열심히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금을 가지고 장이 폭락할 때마다 계속 물을 타는 거예요. 한 번 반등할 때마다 수익이 계속 누적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물론 이 전략을 쓰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예, 올랐는데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빠진 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걸 기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런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2000년 당시에 한국 주식 500만 원 미국 국채 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는데 2월 달 금융이 발생했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 터져가지고 한국 주가 반토막 났고 그때 1,450 갔다고 이야기했죠? 1,400포인트 가고 미국 국채는 또 환율이 급등해서 30% 수익이 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월 말에 투자 금액이 900만 원 됐잖아요.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났는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저기 미국 국채 들고 있는 데서 발생한 이익을 폭락한 한국 주식을 사주는 데 써야죠.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바로 어떻게 한다? 한국 주식을 200만 원 매수하고 미국 국채를 200만 원 매도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경기가 반등할 때 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 됐을 때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다시 어떻게? 저렇게 많이 올랐을 때 한국 주식을 또 팔아야 되겠죠.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국채를 또 사주고 이 과정을 반복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오늘 그냥 또 강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20년에 집이 두 채 있었어요. 집이 두 채 있었는데 집이 두 채 있는데 한 채를 2020년 말에 팔았어요. 왜? 그 집에 대해서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전세를 주고 있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좀 그렇죠?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좀 팔 생각 없냐? 사기다는 사람이 갭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넘쳐나는 그래서 팔았죠. 그런데 후회를 냈죠. 팔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매더기도 올랐어요. 왜냐하면 2020년 말에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 말에 팔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에이 그때 달러를 사고 싶어. 그때 환율이 우리나라가 1100원 밑에 있었잖아요. 1050원인가 1080원에 그러니까 뭘 팔아야 달러를 살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오버웨이 때 했었으니까 부동산을 하나 팔아가지고 빚도 갖고 세금 다 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외화예금을 가입한 거죠. 소프를 가입한 거죠. 소프를 가입해서 한 2년 지나니까 또 반대로 2022년 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나고 환율이 1450원인가 하니까 또 외화예금에 저는 아파트 한 채가 들어있었잖아요. 아파트 한 채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외화예금 환율이 어떻게 됐겠어요. 환율이 한 300원 올랐겠죠. 거기다가 금리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해 주니까 막 3%, 4%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가만히 들고 있어도 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제가 달러비중은 커지고 원화와 부동산 비중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또 그거 달러를 팔아가지고 갈아탔죠. 왜냐하면 두 채 사는 거는 그때도 정부가 규제를 완화 안 해주는 지역이어서 제가 살려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대상지역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너무 과한 세금을 묻히고 있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써죠. 그래서 2022년에 집을 또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열심히 또 갚아 나가면서 사업체도 인수하는 바람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제가 프리즘 투자자문을 인수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그 돈이죠. 미국 달러 판돈이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별거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이든 자기가 생각하는 메인 자산이 있고 그 메인 자산에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들고 있다가 비율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다 싶을 때 비율을 맞춤 거예요. 그러다가 찬스다. 내가 잘하는 분야고 이 분야는 여기는 거의 손실이 안 날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때는 베팅을 하는 거죠. 모르겠다. 오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얼굴 익히고 편하게 오시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프리즘 투자자문 찾아오셔도 되고요. 잠깐 프리즘 투자자문 이야기를 넣은 김에 조금 더 광고를 하자면 얼마 전에 저희 프리즘 투자자문 직원을 사칭하여서 고객에게 자기 계좌로 이체를 요구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되게 멀쩡하게 생긴 예쁜 여자분이셨는데요. 그 고객님이 돈을 입금하러 오신 고객님이 하도 의심스러워서 저희 회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큰 사기를 다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리즘이 잘 되고 있고 홍춘옥 박사, 홍 박사가 아무래도 내인 비료가 있으니까 사기꾼이 설치는 거겠지만 어떤 금융기관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돈 넣으라는 데는 없다. 제가 또 자문사라는 걸 운영하는 이유가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운영해 주기 위해서 그래야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꼭 좀 알고 저희 회사 절대 개인적으로 돈 받고 그런 데 아니니까 수상하다 싶으시면 신고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분 덕분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잘 막았는데 그만큼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고 그 젊고 예쁜 아가씨가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걸 보면서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소리도 못 지르고요. 무서워가지고요. 일단 눈앞에서 그런 사람 본 게 처음이잖아요. 아니까 모르게는 많이 받겠지. 그런데 눈앞에서 정말 뻔뻔하게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그러면서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저는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우리가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조용히 보내드렸는데요. 물론 후회했는데요. 돈을 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제가 무서워할 것 같긴 해요. 왜? 가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간에 이야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지긴 했는데 개인 계좌로 돈 넣으라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편하게 저한테 질문을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왜? 직원 누구를 만나서 대신 그 사람 계좌를 넣으라는 식의 어떤 자문은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오픈되어 있고 공개된 곳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또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런데 이게 폰트가 너무 적어서 미안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게 숫자를 다 넣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폰트를 좀 작은 걸 썼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뭐냐면요. 지난 22년, 23년이네요. 23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이 8%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연, 연.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최근에 저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수익은 나쁘지 않아요. 수익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 좋다 그러지만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주식 시장 수익률 7.3%인데 비해서 한국이 더 높아요. 그래서 어디가 무조건 좋고 여기 하면 바보다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가 왜 가르쳐드리는지 아시겠죠? 현금 아까 기억나세요? 샤너네드, 독계에 비해서 주식이랑 현금만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도 우상향했죠. 그런데 만약 그 현금이 이자도 주고 수익도 좋은 현금이었으면 수익이 더 잘 낫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반대로 움직이는 짝을 잡아라. 반대로 움직이는 짝을 잡아라. 두 번째,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발 좀 벌었다 싶을 때 저평화된 걸 사자. 세 번째, 기왕이면 그 짝은 우상향하는 수익이 꾸준히 나는 자산으로 페어링을 하자. 그걸 잘하면 성과가 좋고 그 결과 MPS, 전체 갈게요. MPS를 제가 오늘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제 친정 국민연금입니다. 내셔널 펜션 서비스의 약자죠. 보시면 알겠지만 6.3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건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빨간이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안 좋은 거죠. 수익이. 근데 한 번, 두 번. 보이세요? 수익률이. 딱 두 번 마이너스. 그리고 또 한 번은 마이너스 0.9라 이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사실상 의미 있는 마이너스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 왜 마이너스 났는지는 제가 설명했죠? 2018년 이상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식 매도 중지시키는 바람에 국내 주식이 리밸런싱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저는 한국이 두는 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좀 못 건드리게 위안 높은 사람들이 무식한 높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운용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외에 위안을 만났다. 운용본부를 뉴욕에 두면 안 되냐 이거죠. 어차피 투자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이뤄지는데 왜 우리 국내에서 해야 되냐고요. 그냥 리스크 관리본부만 보내면 되죠. 실사만은 잘하면 되는 거지. 이게 저는 근데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모든 자산들은 보시면 빨간 선이 되게 많잖아요. 빨간 숫자가. 근데 국민연금만 23년 동안 딱 한 번 많이 놨었잖아요. 이게 뭐 의미하냐면 저기는 더 포트폴리오를 쪼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산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러면 수익률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수익률이 6%, 7% 이상 나면 그게 국민연금이 엄청난 거고 그건 운이지. 근데 안 깨먹게. 그래서 국민연금 추가 납입이 짱이고요. 근데 국민연금 추가 납입도 안 된다 그러고 또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것도 못하게 난리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국민연금처럼 운용을 하자. 그게 포트폴리오. 종종 이야기하는 포트폴리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 설명할 건데 쉬워요. 굉장히 쉬운 포트폴리오들이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국민연금 성과를 거의 100% 복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